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만의 방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은 6장으로 짜여 있는데요 한장 한장 읽을 때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그 시대 배경과 버지니아 울프가 지어낸 인물 이런 가상의 공간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의식을 들어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6장까지 읽어야지 아 이 책이 이런 책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민음사판, 술판, 영어본을 대조하면서 원본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서울출판사에서 전집을 내기도 했죠 이 전집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저작권이 지난 옛날 책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영어로 전체가 pdf 파일로 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강연할 때 1시간을 쉬지 않고 강연해야지 대강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영상을 3개로 나눠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자기만의 방 첫 문장만 얘기하려 합니다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때 되도록 텍스트를 읽고 그리고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 유튜브를 보거든요 오늘 특별히 낭송가 이선경 선생님께서 낭송해 주셨어요 지금 감사드리면서 이제 첫 문장을 읽고 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만의 방 하지만 여러분은 말하시겠죠 우리는 당신에게 여성과 픽션에 대해 강연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도대체 제가 말하려는 자기만의 방은 오늘의 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지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성과 픽션에 대해 강연해 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저는 강뚝에 앉아 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페니버니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고 제인 오스틴에 관해 더 많이 평가하고 브론 때 자매를 찬사하고 눈 덮인 호어스 목사관 풍경을 대강 스케치하고 미트퍼드 양을 설명하고 조지 엘리엇을 정중하게 언급하고 게스켈 부인을 언급하여 그 정도면 그럴 듯한 강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여성과 픽션이라는 단어들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과 픽션이라는 제목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여성과 여성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의미할 수도 있지요 아니면 여성과 여성이 쓴 픽션을 의미할 수도 있지요 혹은 여성과 여성에 관해 쓰인 픽션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또는 세 가지가 섞여 있기에 세 가지 관점을 통틀어 그 문제에 접근하리라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 가장 재미있게 보이는 이 마지막 방법으로 그 주제를 고찰하기 시작하자 거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어요 저는 결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강연자의 첫 번째 의무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강연하고 나면 여러분의 공책 갈피에 쌓여 벽난로 위 선반에 영원히 보관될 순수한 진실의 알맹이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임무를 결코 완수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의견 즉, 여성이 픽션을 쓰려 한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1. but, you may say we asked you to speak about women and fiction what has that got to do with a room of one's own? I will try to explain when you asked me to speak about women and fiction I sat down on the banks of a river and began to wonder what the words meant 하지만이라고 첫 문장이 나오는데 서울 출판사 본회에 보면 하지만이 없어요 근데 그 하지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but으로 시작하는 자기만의 방 A Room of Once On, 1929년에 발표했습니다 1928년 10월 캠브리지 대학 뉴놈컬리지와 커튼컬리지에서 했던 강연록을 푸는 책입니다 강연록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강연을 하고 아주 정교하게 새로 정리한 책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말하시겠죠 but you may say 이 첫 문장은 정말 뜬금없습니다 강연록이니까 이 책이 강연한 거니까 그러나 보다 하지만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왜 책 가장 앞에 두었을까요? 이 but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할 거라는 것이죠 저자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 생각이 대중이 바라는 바와 벌써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하지만 하지만 이라는 역접 접속사로 처음 강조하는 겁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 강연을 듣는데 나오자마자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느닷없겠죠 그것으로 당신들의 생각과 나는 전혀 다른 말을 지금부터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이 출판된 1929년 무렵에 가부장적 세계관에 절대로 반대하는 저자 버지니아 울프 나의 입장을 강하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가부장적 세계관을 반대한 것은 이 책 전에도 여러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이 책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가부장적 세계관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문장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성과 픽션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I try to explain 원어를 설명해 보도록 하지요 민음사 책은 그렇게 나왔고 혹은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지요 솔출판사 책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무슨 보도록 하다 이런 문장은 앞에 문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받는 연결어미로 문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도록 하다 라는 표현은 마치 누가 남이 시켜서 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퍼는 저는 자기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어요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단호하고 주체적인 느낌이 들겠죠 번역할 때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지요 보다는 여기서 버지니아 울프의 뜻이 명확하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강두기 앉아 저는 강두기 앉아 엘리스라는 책을 보면 책 읽는 언니 옆에서 슬슬 따분히 하다가 조름이 쏟아져서 환상의 토끼굴에 굴러떨어져요 비슷하게 저는 강두기 앉아 라는 문장부터 독자는 조금씩 작가가 안내하는 상상의 공간에 빠져드는 겁니다 울프는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여 단행본 강의록을 하나의 판타지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 책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요 시대를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초월하는 나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지금 책을 쓴 나가 아니라 이제 이 나가 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가 읽다 보면 이 책에서 나가 과연 버지니아 울프인지 갸우뚱해집니다 근데 그 나의 정체가 6장에서 갑자기 한 줄로 딱 나와요 어? 나가 버지니아 울프가 아니구나 화들짝 놀라게 되죠 6장에 이러면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이제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로 강두기 앉아부터 환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으로 시작하는 첫 문장 이후에 버지니아 울프는 1장에서 영미 문학사에 숨겨있는 여성 작가 계보를 쫙 나열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여기 여러 작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냐 예를 들면 한국 문학 전공한 사람들에게 여성과 한국 문학 뭐 이러면은 박완선이 뭐 나혜석이니 이렇게 설명할 줄 기대할 텐데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성이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하지만이에요 이 나가 찾아가는 옥스브리지 대학부터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을 합성하여 지어낸 가상의 대학이에요 이 옥스브리지 대학은 남성들 중심의 대학이죠 한국의 몇 대학을 합쳐서 약자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 줄임말과 유사합니다 옥스브리지 대학에서 여성은 잔디밭이 아니라 자갈밭 보도로 걸어야 하는 현실 내 자신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굉장히 빠르게 걸어가게 된 것이 이렇게 일어난 일이지요 그러나 즉시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서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처음에는 뒤로 처진 코트와 이브닝 셔츠를 입은 이 기이해 보이는 대상의 몸짓이 나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그의 얼굴은 기겁을 하여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이라기보다는 본능이 나를 부해 주었는데 즉 그는 대학의 하급관리였고 나는 여자였다는 것이지요 여기는 잔디밭이고 저쪽이 보도였지요 오로지 대학연구원과 학생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고 저 자갈길이 여자인 내게 허용된 공간이었습니다 저 자갈길이 여자인 내게 허용된 공간이었습니다 94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런던에 가서 지냈어요 그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캠브리지 대학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가 예로 든 잔디밭이 이 잔디밭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잔디밭이 있는데 여자들은 잔디밭으로 가로질러 못 가고 이렇게 옆에 자갈길로 가야 하고 남자들은 잔디밭으로 가로질러서 이렇게 짧은 단거리로 연구실 입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도 차별이 있는 거죠 남자 대학교의 성창과 비교해 펀험대학 여성만 다니는 대학입니다 식당이 얼마나 부실한지 비교합니다 현재 남성 위주의 대학이라면 한 여성 대학의 식당이 부실하다 이걸 비교하는 장면도 나와요 나는 영국 박물관에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실제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상상 안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 장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영국 박물관에 있는 책들이 남성들이 쓴 여성에 관한 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나는 영국 박물관에 있는 남성들이 쓴 여성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대해 쓴 책은 거의 없고 남성이 여성에 대해 쓴 책은 차고 넘칩니다 남성 저자들은 여성을 전응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작가란 작가에게 앞서 생활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쓰고 싶지 않은 글도 써야 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남자 이름으로 소설을 발표한 거예요 에밀리 브론테라든지 에밀리 브론테라든지 제네어를 썼던 자매들도 그렇죠 남자 이름으로 발표했죠 대부분이 불란성 문학사에서는 여자 이름으로 책을 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버지니아 울프는 아주 처음부터 자기 모든 책에 자기 이름, 여자 이름을 넣어서 책을 냈죠 근데 버지니아 울프가 그 당시에 여성이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써서 팔면 그 당시에 잡지하고 신문이 막 나왔거든요 이 시대에 1910년대, 20년대는 잡지의 시대였어요 전 세계에 잡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잡지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디오의 시대가 1920년대에 열리고요 텔레비전의 시대는 1940년대, 50년대고요 비디오라는 것이 1980년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 영상으로 1990년대, 20년대가 나오고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죠 이 당시에는 신문 잡지 시대였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때 거의 세계사적 흐름과 같이 했죠 1919년에 창조, 백조, 폐허 또 의미 있는 잡지였죠 개백이라는 잡지 그러니까 잡지 하나가 거의 방송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잡지에 글이 나오면은 마치 요즘에 TV에 출연한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버지니아 울프는 잡지에 계속 글을 발표합니다 그걸로 이제 원고료로 자기 돈을 마련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글을 발표할 때 남자 편집자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로도 합니다 신문사들의 잡다한 일거리를 구걸하고 여기에다 원숭이쇼를 기구하고 저기에다 결혼식을 취재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저기에다 결혼식을 취재하므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편지에 에디터가 원숭이쇼를 써라 결혼식 써라 뭐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글들을 써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정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려면 여성 작가들에게도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숭모에게 유산을 1년에 500파운드 상속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500파운드를 상속받은 뒤에 두려움과 쓰라림에서 해방됐다며 울프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당시에 쓰라림을 기억하건대 고정된 수입이 사람의 기질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무력도 나에게서 500파운드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음식과 질 의복은 이제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과 노동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오심과 쓰라림도 끝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5년 현재 500파운드가 2012년도 영국에서는 2만 3,700파운드 미국에서는 4만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4,512만 원 연봉 4,500이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네 또 방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직업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매달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 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독립해서 자기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버지니아 울프는 글 쓰는 걸 제시합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 영화에서 보면 그 마지막 장면이 소설에 없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 소설에서 안 나오는 장면으로 끝나죠 김지영이 마지막에 상처를 극복하고 잡지에 글을 쓰는 걸로 나와요 소설은 그렇게 안 끝나거든요 소설에서는 김지영이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된 상태에서 소설이 끝나요 그죠? 마지막 장면에서 정신과 의사가 김지영을 걱정하면서 끝나는 걸로 끝나는데요 영화에서는 김지영이 글 쓰는 직업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에서 얘기하는 걸 영화 김지영이 에다 도입시킨 것이죠 영화 김지영이 에다 도입시킨 것이죠 영화 김지영이 에다 도입시킨 것